아 용이기 실례 늦어 드리겠습니다. 농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 골을 터뜨리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? 딱 0초될 때 늦는 거. 스트라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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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스트라이크예요. 아 이거 지효야. 어 나 어떡해. 나 아는 것 같은데. 뭐 쳤어 아까. 어 죽인다. 어 죽인다. 타임아웃. 파자 화이팅. 파자 화이팅. 뭐야. 마지막에 너. 파자 화이팅. 라스트 찬스. 라스트 찬스. 유야 다 왔어! 버저? 피드? 버저 볼! 네 글자는 맞아요? 아 이거 맞아요? 차유투! 누나! 누나 온단 아니에요? 누나! 내 글자를 하니까 내 글자 아 뭐야 그 볼이에요 볼! 유이가 하는 거 잘 들어봐요 다 왔어요? 진짜 다 왔죠? 버져비쳐! 누나 비슷해! 야 비슷해! 야 비슷해! 야 비슷해! 아 나 겪고 싶어! 버져비쳐! 버져비쳐! 왜! 아니 피스장은 다 나왔어요! 버져비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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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찍어! 찍어요? 찍어요? 버져비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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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! 지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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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 살려줘!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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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글자의 표정은 키우십니다. 야 지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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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져비쳐! 버져비쳐! 지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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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약한 운동경기에서 운동하지마! 운동하지마! 음식같은거야! 음식같은거야! 음식이야! 빨리 사라고! 우리 너무 비쌈아! 왜? 잘생겼다! 왜? 어? 정답! 여러분, 다 하고 계시고! 정답! 여러분, 물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나를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!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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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십다! 이번에는 퀴즈를 맞추는 분들이 온달 왕자님이 되겠습니다. 방식은 제가 문제를 냈을 때 공주님들이 나와서 주걱을 찍겠습니다. 그러면 그 주걱을 잡은 분의 남자분들이 답을 말씀해주세요. 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 편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와서 주걱을 잡아주시면 돼요. 여기 얘기 안 들라고 하는데 위에 수영하는 거 아시죠? 아이고 저거 안 들라고요. 여러분 왜 그래? 수영해라! 우리!